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충북의 한 4년제 대학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100명 가까이 채우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도 주변 상권도 캠퍼스 문화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은 더 심각합니다. 이 학교는 한때 정원이 3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입생이 450여 명 부족해 미달율이 71.7%에 이르자 정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충북 전체 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율은 평균 12.4%. 국회 교육위의 자료를 보면 올해 충북의 대학 신입생 충원률은 4년제가 93%, 전문대는 72.6%로 모두 미달입니다. 특히 전문대는 1년 전보다 14.3%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충북 전체 신입생 2만 1천6백여 명 가운데 2천6백여 명이 미달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마다 일부 모집 중단과 학과 개편 등 자구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스포츠 재활 분야는 사회적으로 관심도 높고요. 그리고 그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과를 저희가 개설해서 내년도 입시에 나가고자 합니다. 결국 변해야 산다는 대학의 자구 노력 없이는 미달 사태를 막기 힘들 것이란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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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